안녕하세요. 마이티즘 원장 정호빈입니다. 오늘은 마이티즘 여성부사분님과 함께 주지스체육관에서의 기본적인 예절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오늘 주제는 주지스체육관에서 기술을 배울 때 이런 거 하지 마라는 주제로 시작해 볼까 해요.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이 공간에서의 지켜야 될 부분들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체육관에서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규칙이 있고 규율이 있죠. 이 부분을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경우에 체육관에서 적응이 좀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소통이라는 부분도 아무래도 처음에는 지도자하고의 소통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할지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체육관에서의 예의, 예절, 양보, 존중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본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운동 자체가 되지 않아요. 주짓으란 운동 자체의 무도는 상대방이 꼭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존중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 지도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절이나 예의는 꼭 지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상황별로 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첫 번째 주제가 어떻게 되죠? 표정부터 시작이요. 그렇죠. 우선 기본적인 예절은 표정부터가 시작이죠. 아 나 미안해. 미안하다고. 자 우선 이런 것부터 시작인데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사과나 그런 존중은 큰 의미가 없어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예의는 표정부터 시작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 초등부 어린아이들도 다 같이 수련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지도하곤 하는데 소통은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이잖아요. 제일 첫 번째가 이런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표정이란 부분은 본인 감정에 대한 부분을 표출하는 거잖아요. 기술 연습할 때도 조금 못한다고 해서 짜증을 내거나 얼굴 표정부터 너무 쏙쏙하면 상대방도 불편해지기 마련이죠. 그렇죠. 어느 정도 본인이 싫더라도 싫은 공간, 이 상황에 대한 부분의 부정 이런 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하지만 본인이 이 공간을 선택해서 왔다면 그 공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나 수용을 해야 좋아하지만 영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주제는 수업 도중에 일어나는 부분들이에요. 수업 도중 잡담. 우선 수업 도중 잡담하는 자체가 지도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최소한의 예의에 어긋나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소통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서로 이제 빈정상한다고 하죠. 이런 부분 때문에 체육관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죠? 어... 이런 거죠. 수업 도중에? 우리 뭐 먹으러 갈래? 운동 시간에 시끄럽게 하시면 안 돼요. 운동 시간에는 운동에 집중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솔직히 말하는 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알고 가자.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서버님? 알려준 기술 안 하고 본인이 그 기술 알고 있다고 다른 기술 연습해보는 거 유튜브 같은 거 보시고 그거 잘 안 된다고 테스트해보겠다고 파트너한테 연습을 하고 있는 상황도 있어요. 수업 진행을 하면 수업 루틴이 있죠. 쭉 돌아가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가요. 주지수는 수업 자체가 어렵게 가진 않아요. 아무래도 초, 중 이 정도 안에서 진행이 되는데 주지수 기술 배울 때 똑같은 동작이 반복적으로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각 포지션에 나올 수 있는 기본 동작을 반복적으로 주마다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본인이 알고 있다고 해서 움직임을 잘할 수는 없거든요. 난 안 봐 알고 상대방 돌려내고 제압하는 걸 다 알아도 막상 그 움직임을 상대방한테 적용해보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몸에 완벽하게 익었다 해도 때때로 움직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인 게 중요해요. 디테일을 더 살려서 그렇죠. 본인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수업 도중에 기본적인 안 봐 에 대한 기술을 알려드리고 이 부분은 파트너와 함께 연습하는 과정에서 다른 움직임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같이 수련하는 공간에서 다른 움직임을 하고 있는 그분을 봤을 때 다른 관원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관장님은 어떨까요? 그렇죠. 무시당하는 느낌이잖아. 이거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순간에 본인이 연습할 수 있는 건 끝난 다음에 한 번쯤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연습을 하고 본인이 안 되는 부분이나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질문하는 게 맞아요. 근데 수업 도중에는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죠. 이건 규칙이죠. 이런 규칙은 꼭 지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술 열심히 알려주는데 의심하는 거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가면요? 저거 이거 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도복 주지 쓰다 보니까 길을 활용한 움직임이 굉장히 많죠. 근데 도구예요. 이 도구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여기부터 시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기 도복을 안 입은 상태랑 도복을 입었을 때 상황 굉장히 틀리죠. 상대방이랑 같이 타격이 들어간 상황 틀리죠. 움직임이라는 부분은 항상 바뀔 수 있어요. 그 상황에 맞는 움직임은 연습을 하고 그 상황에 맞게끔 재현을 하는 건데 나는 이렇게 할 때 되나 안 되나? 하면서 본인 생각만 적용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기술을 배울 때 길을 응용해서 할 수 있는 기술이잖아요. 네. 그게 때문에 상황별로 바뀔 수 있어요. 갑자기 상대방한테 티저스 수입 수입에 대한 걸 알려줬어요. 돌려내는 거. 그런데 빡신 빡줘.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안 되죠. 상황에 맞는 연습이잖아요. 내가 상대방 넘기려고 하는데 상대방 계속 힘주고 막 안 돼. 이런 부분은 연습하는데 방해가 돼요. 우지스는 중심이동 싸움. 중심이 바뀌고 포지션 자세가 바뀌면 본인이 하고자 하는 기술도 바뀌어요. 이런 상황에서 기술을 배우고 시작을 하는데 의심이 생기면 더 하겠죠. 본인이 이 상황에서 중심을 바꿔버려. 안 되는데요? 그러면 가서 그러죠. 중심을 바꿔서 안 되시죠. 우선은 연습이 될 수 있도록 재현을 하셔야죠. 경우의 수를 두고 움직임을 하는 거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움직임을 바꿔서 해보세요. 라는 걸로 이제 알려드리곤 하는데 아무래도 받아들이는 게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냥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그냥 배우세요. 우선은 몸으로 계속 익히고 생각하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런 상황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분신이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주지수 수업이나 움직임을 배웠던 기본기 안에서 배우는 거니까요. 네 번째는 기술 거는데 걸리지 않는다고 오기부리기. 그쵸.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이러다 좀 다치는 부분. 생기죠. 있죠. 우선 딱 하나의 기술. 암바. 암바는 팔꿈치에 관한 게 암바예요. 그렇죠. 네. 이 암바를 알려드리는데 기술을 시연을 하고 기술에 대해서 알려드리는데 질문을 하죠. 이제 본인들끼리 연습하는 과정에서. 자 관장님 저 이거 안 걸려요. 관장님이 다시 짚어주셨을 때 정말 잘 따라했는데도 안 걸린다. 그러면 관장님이 다시 한번 봐주죠. 그렇죠. 기술 서브미션 이란 부분이죠. 상대방한테 항복을 받아내는 동작인데 이 암바라는 동작은 팔꿈치에 압박을 가해서 항복을 받아내는 동작이에요. 아무래도 가동 범위에 대한 한계가 있죠. 개개인 차이가 있어요. 특히나 여성분들은 가동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움직임을 했을 때 탭 안 나온다. 아프지 않다. 이런 말을 좀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프면 다치는 거예요. 아프면 아픈 순간부터 잘못된 거예요. 아픈 순간까지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관절의 운동 범위가 벗어나는 데까지는 연습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연습할 때도 본인이 아파야지만 걸린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선은 본인이 걸렸을 때 어디에 걸리는지 탈이 꺾이는 순간 걸리는 한계점이 있죠. 이 한계점 안에서 기술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부분을 안 걸리는데 안 걸리는데 오기처럼 계속 넘어가면 이 부분은 잘못된 거죠. 아무래도 그 후에도 기술을 알려드리는데 디테일한 포인트를 잘 못 잡아서 탭을 못 받는 경우도 있지만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관절이 가동 범위가 멈춘 상태에서도 운동 범위 안에서 벗어나는 순간에도 본인이 끝까지 탭을 안 쳐요. 근데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러서 다치는 경우 많아요. 운동 배우실 때는 우선 배우는 자세에서 본인 몸을 지키는 게 첫 번째인데 오기부리면 안 돼. 오기부리다가 더 크게 다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상황은 이런 관절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촉. 그쵸? 촉에서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얼굴이 빨개졌는데도 그래서 기절한 경우도 봤어요. 이게 승부욕이에요. 그전 수업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체육관은 그만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을 배우는 자체에서도 오기나 승부욕이 들어가는데 스파링에서는 더 하지 않겠어요? 더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자제하셔야 될 것 같고 거의 보면 이러신 분들이 스파링에서도 똑같은 움직임이 나와요. 그러다가 다치고 기절하고 본인이 여거생으로 지기 위해서 택한 운동이 본인한테 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올바른 길로 지도하는 부분도 지도자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항상 기술 혹은 스파링 하실 때 좀 더 주의해서 승부욕을 좀 더 내려놓고 배운다는 자세로 좀 겸손하게 겸손하게 임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짓수 기술을 해오면서 이런 거 하지 마 그리고 기본적인 예의 규칙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얘기 드리고 있는데 체육관 공간에서만큼은 지도자의 말에 따라주시는 게 맞고 이 과정하에 얘기하는 건 저희 체육관에서 지도하는 사람의 역할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일까요? 너무 가르친다라는 혼수적으로 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파링하다가 기술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움직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술 딱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상황에 대한 얘기죠. 우선 본인과 상대방과 스파링을 하고 있어요. 스파링에 대한 규칙이 있죠. 상대방과 스파링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가 안 돼. 패스가 안 되고 움직임이 안 돼. 어 안 돼. 저기 죄송한데 움직임 할 때 스파링이 어딜 잡아야 되고 어떻게 스파링을 해야 돼요? 이러면 처음부터 하지 마. 어딜 잡아야 될지 모르고 아무 상황도 모르면 본인은 스파링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스파링 들어가기 숙지를 하죠. 룰을 알려드리고 기본적인 그 룰을 숙지를 하고 그 다음에 스파링이 임하게 되는데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스파링을 임한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본인이 한다고 했으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저희 체육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주 정도는 스파링 안 들어가고 기본적인 훈련을 하고 들어가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 외적인 상황이죠. 우선 본인이 목적을 알아야 되죠. 내가 위에 있을 때는 옆으로 가서 상대방을 눌러놓고 제압을 하면 돼. 이 목적만 알면 돼. 이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갑자기 아 죄송한데 그 옆으로 사이드로 패스하는 동작 있잖아요. 이 동작을 어떻게 어떤 움직임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질문하는 거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숙련된 분이시라면 말씀해 주시겠죠. 스파링 도중에는 불필요한 잡담은 하지 않고 기술이나 움직임 같은 경우는 끝난 다음에 물어보시는 게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실 거예요. 스파링이란 부분은 위험요소가 굉장히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했다간에 본인이 위험해질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파링하는 순간만큼은 스파링에 집중을 하시는 게 맞고요.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질문이나 질문하지 않게 대화는 하시면 안 되십니다. 그리고 스파링 도중에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계속 이렇게 하면서 소리 지르르시는 아악! 아악! 진짜 큰일 난 줄 알고 달려갔는데 이런 행동들 같은 경우도 장난처럼 장난기 있게 즐겁게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아무래도 스파링 이런 부분들을 너무 장난스럽게 하시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거죠. 아무래도 무시하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스파링 할 때는 상대방한테 장난스럽게 하시는 건 좋은 행동이 아닌 것 같아요. 스파링하는 도중에 나올 수 있는 부분 두 번째 스파링을 하고 있는데 제 3자죠. 3자가 스파링을 보고 있다가 하면서 옆에서 계속 훈수 하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어 잠깐 멈춰보라고 어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말이 안 되는 행동이죠. 말 안 되죠. 둘이 열심히 스파링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기술을 알려준다? 스파링하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죠. 스파링하는 의미가 없어요. 따로 기술 연습하면서 간접적으로 연습하는 트레이닝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따로 스파링하는 도중에는 제 3자가 끼어서 훈수를 둔다거나 기술을 알려준다거나 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이죠. 그리고 상대방도 기분 나쁠 수 있고요. 그렇죠. 상대방도 한쪽에 훈수를 두면 다른 한쪽은 기분 나쁘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훈수를 둔다는 의미로도 있고 상대방을 알려준다는 전제하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스파링할 때는 스파링이라는 부분이 태색이 돼요. 의미가 없어서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로 볼 때도 제가 좀 주의를 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부분을 또 가서 얘기를 하면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보셨다면 좀 주의하시면서 해주셨으면 바랍니다. 지금까지 체육관에서 이런 거 하지 마 라는 주제로 얘기해봤어요.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서 즐거운 취미생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마이티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